오늘 완전 슬픔이 대박 슬픔이가 되어버렸어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린 우린 스토리를 스토리오의 나아 와라 신어버로 와라 신어버로 와라 신어버로 와라 신어버로 와라 신어버로 와라 신어버로 쿠쿠카 대왕 아주 기대가 됩니다 꾸러 언니의 홈타운이거든요 언니 거의 그냥 파랑이 미친 사람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 빼고 다 파랑이야 그 LED판도 보니까 LED판도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거의 그냥 안 보여 근데 옷은 빨간색이야 다 파랑이 미친 사람 다 파랑이 미친 사람 저 완전 슬픔이 아니 저도 옷을 일부러 그렇게 챙긴 건 아닌데 다 블루 계열로 챙겼더라고요 의상이 빨강색인데 언제? 오늘? 아 못다 어떻게요? 방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은채랑 방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고향 쿠쿠카에 왔습니다 쿠쿠카 이벤트로는 완전 있는데 공연하러 오는 분이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되고 이것도 음식도 하고 첫 공연이라서 너무 기회가 돼요 진짜 이 공연장도 많이 공연해본 공연장이라서 또 우리 시라핀으로 오게 돼서 너무 두 기쁜 것 같아요 떨려요 조금 하이 빨간 머리가 마음에 들어 빨간 머리가 마음에 들어 빨간 머리가 마음에 들어 너는 뭐가 마음에 들어? 네 언니들한테 어려워 언니들한테 어려워 아니야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빨간 머리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한 것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이 제일 예쁜데라는 말이 좋아? 좋아? 언니가 지금 진짜 예뻐 근데 이 머리색 진짜 잘 어울려 어? 진심으로 하는 기분이 안 무서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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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염색을 하는데 어? 진짜 그 말보다 흥분 났다 그래서 공동했을 때 그러면 뭐라 말해도 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 저번에도 예뻤는데 어 역시 역시 뭘 해도 예쁘다 저 어떡해요 왜요? 예쁨이 묻었나 봐요 매니저님이 말한 거예요 진짜 세파래 세파래 점점 파래지는 거 같아 근데 나 머리 까무니까 더 파래진 거 같아 그래서 뭐가 마음에 들어? 언니는? 내가 추구하는 추구미야? 추구미는 파란색이야 약간 쿨하이 블루베리 향수를 바꿔야 되나? 블루베리 향수 추구미가 뭔데? 해보고 싶은 추구미는 되게 많은데 코렐라인 영화 알아? 진짜? 단추 달리 코렐라인 영화 그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팀 버튼 느낌 팀 버튼 느낌 팀 버튼 느낌 어 다큐 보는데 할 때 인터뷰 할 때마다 머리 색깔이 달라서 상상 그냥 문의사항 마사이 고해서말 세 NO 컨디치와 다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은채야! 은채 어디 갔지? 아 먹으면서 하는구나 은채가 있어야 되는데 라면을 나눠먹고 싶잖아 오이 냉국이야 혹시? 아 미역국이요 냉국 진짜 맛있어 이번 여름엔 처음 먹어봤어 새우 미쳤어? 응 와 왜? 마라샹궈 새우 그거 먹고 싶어 왜 이렇게 많아? 이 셋이서 다 먹는 게 오랜만이다 마라샹궈 크림새우 꽈바로워 먹고 싶어 로제 마라 도착하는 날? 이 셋이서 문서택 음 vídeo 매주 일곱 진짜로 미니 희alt 네, 전 Latinos 검정 진심 gazelle 구름이 정권이예요 형은icho ゴム手袋! 正解です! やっとこのゲームらしいリアクションが! 正解です! 可愛いと言って触り始めました 初めて見た 初めて触りました キャラクターは失敗 マリモ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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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何でしょうか マリモがある それは裏面みたいな スリッパ スリッパ正解です! 足 アロエが キャラク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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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解です 食べ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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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びっくりしましたね キャラクター 聴規定 聴覧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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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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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은 누 헤어즈 맞습니다 원래 아직 우리가 반대였는데 그러네! 반대였어 반대가 됐습니다 맞아 어제 다 키우면서 언니 파란 머리번 맞아 맞아 언니가 먼저 했었구나! 맞습니다 제가 오늘 뉴머리드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팔장 옷을 입어야 되니까 진짜 색감이 완전 색감이 완전 화려해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너무 잘 어울리고요 후쿠오카 첫날이었습니다 후쿠오카의 희메삼아 네, 잘생겼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아, 피오나다운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내일까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짠 후쿠오카 팬미팅 마지막 도시인데요 저희가 일주일 정도 한국에 이따와서 오랜만에 해서 신났고 잘생겼습니다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어떡해 내일 드디어 피오나다 마지막이잖아요 전제 마지막 후쿠오카에서 마지막 어떡해 많이, 많이 했다 생각하고 진짜 파이팅 하겠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고 힘을 받고 컴백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내일 봐요 아, 마지막 날이에요 후쿠오카 마지막 후쿠오카 마지막 후쿠오카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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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늘 오늘 생생인지 모르겠어요 하이팅 아아 아아 나 아아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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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운차인즈의 먹방 도라운차인즈의 먹방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케이터링이라 저랑 자는 항상 배달을 시키고 케이터링도 가지고 와요 네 오늘 강 동이집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분이 저희 콘서트를 보고 어제 공연을 보고 가신 거예요? 공연을 보고 가지고 계셔가지고 맞아 다 먹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 나 아까 공연에 가 있었다고 공연 끝나고 일하러 가신 거예요 맞아 알바하셨어 와 대박 일하러 가신 것도 진짜 진짜 대단해 너무 대단해 그니까 공연 보고 다음날 출근하거나 그런 사람들 많을텐데 항상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요즘 탄수화물 많이 좋아해요 응 먹어야지 먹어야 되는데 아니 안 먹는 식광이 있었으니까 음 발레야떼 진짜 응 탄수화물 고유 안 먹어? 고유 안 먹는 건 아닌데 근육도 생겨야 되니까 음 단백질을 많이 먹었구나 적당한 응 적당한 근데 진짜 맛있어 뭔가 땡겨 밥이나 라면이나 이런 게 피어나다 하면서 유미디 키스미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기미네 그러니까요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채화언니 응 내일 생일이기 때문에 미리 축하를 미리 축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에서 컴백 스포를 많이 해가지고 혼났어요 맞아요 피어나는 눈치 못 챘을텐데 멋챘을텐데 멋챘을텐데 멋챘죠? 멋챘을 것 같은데 멋챘을 것 같아 전혀 뭔가 스포 같지가 않았어 근데 진짜 스포에요 정말 큰 스포에요 진짜 큰 스포 때려도 맛있어버리네 맛있어 오늘 마지막 피어나다 응 네 들어보니까 거의 10만명 가까이 만났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행복하고 추억이 많은 그런 투어였던 것 같은데 진짜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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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파이팅 해보자고 파이팅 오늘 마지막 이따 봐요 파이팅 후식 후식 셀프캠 뭐라고 얘기해? 도라야키 도라야키 도라에몽 알아? 응 도라에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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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도라에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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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을 좋아해 도라에몽의 소유 푸 cứ 먹은 거구나? 맞아요. 안에 뭐야? 안에 팥도 있어. 다시 해보실래? 이렇게 먹습니다. 네, 나눠 먹겠습니다. 먹취 있잖아, 먹취. 똥, 이거는. 오, 맞아. 이거는 팥!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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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떨리 나오는 거 먹어야 돼. 너무 맛있다. 어? 못 떨리고. 끝!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 번 더 가져올게요. 응. 잘한다.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맞다 보니? 응. 이렇게 해서 눈까지 싫어 보니? 간지럽네? 맞아요. 아아!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 영혼이 없으면 안 맞아. 오, 그래? 한 거 아니야. 그럼? 네. 으악! 그렇게 맞아야 돼. 하하하하. 이렇게 만져야 간지럽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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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운을 끌 걸 그랬나? 머리에 맞춰서 살짝 블루 끼 두는 걸 느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귀 뱀의 힘은 잘 모르겠어요. au, lo, lo... lideraku, lo! Li-ink! 場 Jorge, yaega킹! 좋아! 여기 막는 거é? 노 пролет emperor philanthropy physi SVF 오,こ!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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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한참이 어머나! 한참이 어머나! 진짜 솔직히 언젠가 뭔가 이런 거 하겠다 했는데 지금일 줄은 몰랐어 욕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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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소멍믹들거리 시대 언니가 쉽게 우리의 모습이 욕망이네 포함받은 새우의 맘에 야와라니 내 눈에 나니 여전히 유동받이와 기라메기 준비 새누 셀베이 이스타베 셀베이 homie 셀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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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팬미팅 피어나다가 끝났습니다. 진짜 피어나다가 다 끝나버렸어요. 일본에서는 첫 팬미팅이었는데 아홉! 맞아요 맞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공감하게. 다행히 이번에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너무너무 잘했고요. 오늘 또 특별한 주인공이 계신데요? 아니 혼자 준비했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호카오카 오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기획을 했고요. 어제 밤 호텔방에서 모였어요. 또 기획을 했고요. 멋지네요. 몰랐어요 진짜. 아주 고생 많았어요. 어땠어요 소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올 것 같았어? 그냥 앵콜 때 오겠지. 그치? 근데 일부러 무대 감독님도 뭔가 앵콜 때는 눈치를 챌 것 같아서 그 전에 해야 된다. 퍼스트롬 끝나고 있어. 퍼스트롬 부를 때 뒤에서 막 바닥이 부리는 거야. 앞에 앉으시는 피어나가 소리 들을까봐. 맞아 맞아. 계속 계속. 몰라. 나 계속 눈 감고 불렀어. 그래 그래. 이 촉감만 느껴졌는데 연습하고 있나? 하고 제가. 연습을. 연습을 하고 있나? 흠매드 키스니까. 우승하 씨당 멤버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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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바이바이. 새롭다. 바이바이. 한국에서 봐요. 고마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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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